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일단 이런 자리에 이렇게 오랜만에 서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이죠 2022년에 데뷔 15주년 기념으로 앨범을 내게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큰 사랑과 큰 반응을 얻게 될 일이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었는데 정말 저희의 마음을 담은 앨범 마음을 담은 노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사랑을 주신 많은 분들 많은 팬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희 앨범을 내게끔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일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가 있는데요 저희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와 함께 기쁘게 예정합니다 어, 우아 저희나라 부부 응원 말리해주시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